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목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오늘 장중 2200선을 돌파하는 등 무서운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창궐 이전 수주까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하다 할 정도로 오르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향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유한타 증권 정인지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이격과다의 이중성입니다 정인지 연구원은 코스피의 이격도가 과하다며 매우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격도가 높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 의미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반등과 더불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연중 신고가도 멀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3월 19일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뚜렷한 조정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죠 지금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가 116.67%입니다 3월 19일 바닥을 기점으로 한 116%를 넘어서는 이격도가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코스피의 60일 이격도는 110% 아래에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2009년의 반등 시점에 있었을 때는 그때도 이격도가 116%를 넘지 못했었는데요 현재 이격도는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하락 후 반등 장세를 보였던 60일 이격도가 110%를 넘는 경우가 바로 2009년의 코스피 상반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115.92%가 이격도 최고점이었는데요 2009년에는 이격도 고점대를 형성한 다음에 두 달 반 동안의 조정을 거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코스피가 전고점에 근접한 상황이고 이격도 부담도 계속 큰 상황이지만 그만큼 매수세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간헐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또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속에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항공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서 약 56%나 급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장중에 장대, 은봉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201선, 2평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상당히 실렸는데요 평소에 10배 넘는 거래가 실렸습니다 저항대에서 장대, 은봉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강한 저항의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이제 완전히 풀리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증시가 오히려 확실히 해제가 되는 시점에서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락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주체는 바로 동학개미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과 반등 과정에서 계속 매수세를 키워가면서 지금 성공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동학개미 운동이 성공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인주 연구원은 완전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가장 지금 바닥을 형성한 3월 19일까지 개인은 약 19조 원의 매수세를 키웠습니다 또한 인버스 ETF도 1천억 원 정도는 곧 저점 부근에서 확실히 매도를 치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닥 형성 후 반등 과정에서 현재 성공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등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ETF를 계속 사들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코스피가 2천선을 돌파했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인버스 ETF를 사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인버스 ETF로 손해를 좀 확대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장중 2,200선 돌파했고요 오늘 오전에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버스 ETF의 800억 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조정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는 개인의 스탠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ETF가 단기 고점 형성을 좀 가능성을 볼 수도 있다라는 대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목 이 리포트 요약하겠습니다 코스피 이격도 굉장히 과다합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하방은 확실히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에 지지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제활동이 재개 시에는 오히려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였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등장 속에서는 조금 성공적이지 못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다인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